김치 김치 아빠 뽀뽀 아기 물건이 있어요? 응 아빠 펭귄 저기 진짜 펭귄이 시험한다 아니고요? 너무 잘했어요 코코 잘생겼어 고마워 반쇼 너무 잘생겼어 아 이거는 똑같은 색이야, 이거 하얀색이라. 아 맞아, 진짜 귀엽다. 눈이 튀어나왔어. 뽀뽀했어. 어떻게 손이 안 좋아요, 언니. 간지러워. 보여? 물었어? 간지러? 간질간질하는 거. 포켓몬을 가는데. 포켓몬을 제거해준 거 아니야? 재밌어? 안녕. 나를 초유한다고? 여운아 위에 봐봐. 이거 마음에 들어 펭귄? 여운아 좀 더 둘러봐봐. 다른 것도 되게 많아. 다른 것도 같이 보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운아 이거 봐. 가오리도 있어. 가오리 어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보여줘. 곰이랑 이런 거 보여줘. 여운아 곰은? 장난감도 있네. 아 장난감도 있네. 장난감 살거야? 장난감 살거야? 아니야. 장난감 살거야? 손이 나한테 낫겠지? 이게 뭐야? 이거 살거야? 펜 아니야 펜? 펜 맞아 펜. 이게 뭐야 흔들면. 차라리 인형이 나은가? 어. 이거 마음에 들어요? 여기 진짜 예쁘게 나오네. 여기? 조명이. 이거 이거. 그거 할거야? 또 또. 또 둘러보자. 다른 거야. 이거 이거 엄마 이거. 여운아 저기도 인형 엄청 많다. 엄마 아빠? 여운아 아빠 따라가봐. 상어도 있네. 상어도 있네. 어 상어도 있네. 어 상어도 있네. 이거 랑코라고 할까? 저거 귀여운데 저거. 귀여운데 저거. 귀여운데 어떡해. 펭귄. 여완이 좋아하는거다. 여완이 좋아하는거야? 이거 이거 됐어. 이거 됐어. 누가 있어 펭귄 안 살거야? 여완이. 진짜. 좀 귀여워. 인형 골라서. 아빠 이거 비눗방울이야? 비눗방울. 이거 방울. 이거 방울. 비눗방울 아니고. 비눗방울 아니고. 그냥. 이거 흔드는 거지. 여완아 하고. 흐흑. 흐흑. 이거 싫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 여완아. 여완아 이거는. 여완아. 이거. 물어주는 거요, 물어주는 거요, 물어주는 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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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살 거야. 이따가 살 거야. 이거 홀릭이다, 이거지. 영원아,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는? 고요, 이거 봐. 이게 더 좋아? 어. 여은이, 그거 골랐어? 이나 갈 거야. 여은아, 이거는? 이거 봐, 이게 좋구나, 여은이. 이거 두 개 달래? 응, 두 개 사요, 두 개. 됐다. 됐다. 응. 여기 와. 여기?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완전 공중 모양이구만. 네가, 제가 걸어. 엄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생선식장 만들기 수많은 먹에스를 잘 못 your way 능력한 이게 빨리빨리 사면 여운아, 여운아, 얌전히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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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엄마, 여운이 엄마 줄게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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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도 안 짜네 엄청 뭔가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끝맛이 좀 칼칼해 근데 그게 순하고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칠다 뱉으면 돼 근데 개가 쪼만해서 곤란이 없어 뭔가 이렇게 살이 쫙 나온 느낌은 없어 응, 그런 느낌 없어 개가 뭐 이만하니까 사이즈가 이거 먹고 싶어요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한 장 살짝 뿌려서 뿌려서 뭔가 비린맛이 하나도 없고 엄청 깔끔해 응, 진짜 나도 좋아 깔끔, 상쾌해 상큼? 그런 맛인데 양념게장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나도 먹어볼래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런 양념은 처음 먹어본 거 근데 살짝 달달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닭강점 같은 느낌? 약간 살짝 달달해서 달달해? 응, 근데 진짜 깔끔하고 이것도 진짜 맛있다 아저씨 집에 가서 주무세요 네? 집에 가서 주무세요 네? 네? 띠용 집에 가서 주무세요 네? 네? 진압살이었구나 띠용 마이크 그때 니한테 전화갔을 때 마이크 억사 마이크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